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돈까스와 초밥 먹방! 렛츠고 볶음 마저 초콜릿 히히히히 치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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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오징어 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참기름 참기름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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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쫄깃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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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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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아, 너무 매워요 장아초밥 식사 내 비빔밥은 어떤게? 저건 좀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렇게 비빔밥을 먹어보니까 와우 되게 맛있다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네, 진짜 맛있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 오징어 오징어 계란 바삭바삭 라스트 자, 먹방이 끝났습니다 오늘 돈까스랑 초밥이랑 이렇게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습니다 짱! 배고파서 정신없이 막 먹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